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여러분은 메이저리거들의 별명 중에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빅섹시라는 별명을 가진 바톨로 콜론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콜론은 빅섹시로 상표권 등록을 했고 의류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론의 어린 시절 별명은 판초였는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판초 우위 생각나시죠? 콜론이 어렸을 때 인기가 많았던 TV에 나오는 노세 캐릭터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콜론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집에 화장실도 없었고 공동수도가를 썼습니다. 콜론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커피농장 일을 하면서 힘을 길렀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2014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는 훗날 45가지 선수로 뛰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콜론은 풀타임 첫 시즌인 1998년부터 부상을 당하기 전인 2005년까지 8년간 연평균 17승과 216이닝을 기록합니다. 같은 기간 135승의 콜론보다 더 많은 승리를 따낸 선수는 139승 랜디 존슨이 유일했습니다. 콜론은 최고의 페스티볼을 자랑했는데요. 94마일 투심과 98마일 포심은 구속도 구속이었지만 싱킹 무브먼트와 라이징 무브먼트까지 최고였습니다. 2003년 가르시아파라는 콜론의 포심에 대해 물리학적으로 공이 떠오를 수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콜론의 공은 정말 떠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한 바 있습니다. 1999년 24살의 콜론은 18승을 따냈는데요. 하지만 이후 체중관리에 실패하며 리그 최고의 에이스로 도약하지 못합니다. 콜론과 자렌 라이트를 믿고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등을 영입하지 않았던 클리브랜드는 콜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02년 중반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당시 콜론은 나이를 2살 속인 게 밝혀져 27살에서 29살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에 남는 트레이드가 됩니다. 사무국이 임명한 몬트리올 단장 오마 미나야는 우승 도전을 하겠다고 콜론을 데려가는데요. 문제는 클리브랜드의 내준 선수가 클리프리, 브랜든 필립스, 그래디, 사이즈모어였다는 겁니다. 리가 42.5, 필립스가 28.4, 사이즈모어가 27.7의 승리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콜론은 17경기 등판 후 몬트리올을 떠납니다. 문제는 콜론의 경우 애초부터 몬트리올이 잡을 수 없는 선수였다는 건데요. 몬트리올은 시즌 후 FA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콜론을 화이삭스로 보냅니다. 결국 미나야는 콜론이 뛴 속달을 위해 팀의 미래를 태워버렸던 겁니다. 어쨌든 클리브랜드에서 16경기 10승, 몬트리올에서 17경기 10승을 거둔 콜론은 1945년 핸크 보로이,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양리그에서 모두 10승을 거둔 역대 두 번째 투수가 됩니다. 시즌 후 몬트리올이 콜론을 시장에 내놓자 정말 많은 팀이 달려드는데요. 특히 호세 콘트레라스를 양키스에 빼앗기고 의자를 집어던졌던 초보단장 앱스타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하지만 콜론은 레드삭스가 아니라 화이삭스로 가게 되는데요. 양키스 캐시먼 단장이 끼어들어 삼각 트레이드를 성사시켜주게 됩니다. 2003년 콜론은 화이삭스에서 마크 벌리와 원투펀치로 활약하는데요. 콜론이 구안투와 함께 242이닝 15승 13패 3.87을 기록한 반면, 2002시즌 19승 투수였던 벌리가 14승 14패 4.14에 그치는 엇박자가 납니다. 하지만 화이삭스는 에스테반 로아이자가 21승 9패 2.90을 기록하고 할러데이에 이어 싸이영 2위에 오르는 깜짝 활약을 하는데요. 로아이자는 2018년 코카인 20kg을 소지한 상태로 체포돼 현재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04년 콜론은 엔젤스와 4년 5,1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첫해 콜론은 18승 12패 5.01로 부진했지만 이듬해 21승 8패 3.48로 부활하는데요. 평균 자책점 3.48, 승리기여도 4.0이었던 콜론은 평균 자책점 2.87과 승리기여도 7.2, 그리고 80개 이상 3진을 더 잡아낸 산타나를 제치고 싸이영상을 차지합니다. 지금이라면 나올 수 없는 결과겠지만 당시만 해도 다승제일주의 시대였습니다. 콜론은 21승 8패, 산타나는 16승 7패였습니다. 이에만 아니었다면 산타나는 싸이영상 3연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엔젤스 투스의 싸이영상 수상은 1964년 딘첸스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놀란 라이언의 전성기가 엔젤스 시절이었지만 라이언은 싸이영상을 따낸 적이 없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시절에 텍사스는 엔젤스만 만나면 블라디미르 게레르와 콜론에게 맥을 추지 못했는데요. 콜론은 2004년, 2005년, 2년 동안 텍사스전 10경기에서 10전 전승 2.20을 기록하게 됩니다. 싸이영상 시즌 이후 어깨, 팔꿈치, 팔뚝, 허리, 옆구리, 무릎 등 안 아픈 곳이 없었던 콜론은 2006년 56이닝, 2007년 99이닝, 2008년 39이닝, 2009년 62이닝에 그치며 은퇴 위기에 몰립니다. 이에 2010년 콜론은 시즌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쉬는데요. 이때 미국 의료진을 불러 미국에서는 금지된 줄기세포 시술을 받습니다. 이는 도미니카에서도 문제가 돼 콜론 이후 더 이상의 시술이 금지됩니다. 어쨌든 콜론은 줄기세포 시술 덕분에 칼을 대지 않고 투수에게 치명적인 어깨 회전근 손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8세 시즌인 2011년부터 회춘하기 시작합니다. 20대 시절 선발로서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였던 콜론은 재구와 무브먼트에 집중합니다. 이에 재구하기 가장 쉬운 공인 패스트볼을 90% 가까이 던지게 되는데요. 팀 웨이크필드가 너클블러였다면 바텔로 콜론은 패스트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트볼의 무브먼트와 재구가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 타자들은 그가 100마일 투수였을 때 못지않게 콜론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3년 감독들이 뽑은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 투수였던 콜론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감독들이 뽑은 아메리칸 리그 최고 제구력의 투수가 됩니다. 100마일을 던졌지만 불안한 투수였던 콜론은 40살이 다 된 나이로 선발 투수가 90마일 패스트볼을 90% 가까이 던지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키 180cm에 프로필 체중이 129kg인 콜론은 댄워든 매츠 투수 코치에 따르면 매치에서 가장 유연한 몸을 가진 투수였는데요. 콜론은 2016년 페코파크에서 제임스 쉴지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 만 42세 349일이라는 데뷔 첫 톱런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웁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랜디 존슨의 40세 9일이었습니다. 콜론은 40세 시즌이었던 2013년 오클랜드에서 190이닝 18승 6패 2.65를 기록하고 싸영상 투표에도 이름을 올리는데요. 그의 콜론은 1988년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이 된 38구 연속 스트라이크와 1995년 데니스 마르티네스 이후 처음으로 한 해 3번의 완봉승을 따낸 40대 투수가 됩니다. 하지만 콜론의 활약을 노작 만세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2년 콜론은 금지 약물이 적발돼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네시스 스캔들에 이름을 올립니다. 콜론의 뛰어난 활약 뒤에는 약물이 있었던 겁니다. 2018년 7승 14패 6.48에 그친 후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에 실패한 콜론은 21시즌 동안 247승을 거둔으로써 245승의 니커라가 출신 데니스 마르티네스 243승의 도미니카 출신 후안 마리찰을 제치고 히스패닉 투수 역대 최다승 투수가 되는데요. 200승 이상을 거둔 중남미 출신 투수는 도미니카 공항국의 콜론과 마리찰 그리고 219승인 페드로 마르티네스 3명 쿠바 출신이 229승의 루이스 티안트 그리고 니커라가 출신 데니스 마르티네스가 있는 반면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출신은 아직 없는데요. 베네수엘라는 200승은 거뜬할 것 같았던 요한산타나가 139승으로 은퇴했고 다승 1위 펠릭스 에르난데스도 169승입니다. 또한 콜론은 1973년생 최다승 투수인데요. 2위는 176승의 데링록 3위는 130승의 제이슨 슈미트 4위는 124승의 박찬호 5위는 104승의 이스마일 발데스입니다. 얼마 전 만으로 47살이 된 콜론은 현역생활 연장 의지를 밝혔는데요. 콜론의 1차 목표는 46이닝을 더 던져 마리차를 제치고 도미니카 역대 최다이닝 투수가 되는 겁니다. 전혀 운동선수같지 않은 몸매를 가지고 엄청난 온런을 한 콜론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마일 투수에서 제구력 투수로 대변신을 한 콜론보다 더 극적인 변신을 해낸 투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 신화는 약물로 인해 무너집니다. 약물만 아니었다면 누구보다도 멋있는 투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